전부 다 내 잘못이다. 부모님이 뭐하시는 거? 혹시 조선수 댕기시나? 아저씨도 조선수에서 일하거든. 네. 아버님 성함이 어찌 되시노? 기억 안 나시는 게 당연해요. 금방 이사 왔거든요.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는 건 거짓말이다. 부끄러웠다. 숨기고 싶었다. 그 밑에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. 내 이쪽으로 갈게. 그냥 사실대로 말했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다. 니네 선언을 피해야겠나?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있었다. 내는 같은 실수를 몇 번이나 반복했고. 그 기회를 외면한 건 내다. 갑자기 마이칸이! 잠깐만 이러고 있자. 듣기 좋다. 다시 돌아왔네. 내 이제 걔 안타. 걔 안아졌다. 벌써? 아... 니 애를 진심으로 좋아하기는 했나? 하... 그러게. 왜 이래 빨리 마음이 식어 붙지. 실망이다 진짜. 애는 막내 때문에 시금을 전폐하고 울고 전화하고 그런 거 상상했는데. 에이... 우리가 사귀기를 했나 모렸다고. 니 내한테 차였다고 막 내 싫어하고 그런 거 아니지? 내가 너를 왜 싫어하는데? 니 말대로 니가 너를 갖고 논 것도 아니고 뭐. 니는 그냥 애를 안 좋아하는 것뿐인데 뭐. 갈게. 어.